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끈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이 312석을 차지해 개헌 발의석인 3분의 2석을 확보한 데 대해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이 평화헌법 구조를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평화헌법 구조의 개정은 시간 문제가 됐다면서 ICI 평화는 크게 위협받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그러면서 일본은 전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일본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